여보세요? 알겠어요 엄마 친구들이랑 안 놀고 바로 갈게요 어? 도도야? PC방? 완전 좋지! 그래! 아 근데 나 학원 때문에 지금은 못 갈 것 같은데 미안해 오늘도 안 될 거 같아 다음에 꼭 같이 가자 응 알았어 내일 봐 여보세요? 지금 가고 있어요 알겠어? 네 네 자꾸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나도 힘이 필요해 넓은 들판에서 마구 뛰나고 싶어 힘이 필요해 엄마 나 오늘 학원 하루만 안 가면 안 돼? 왜? 알았어요 가게 간다고 누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나도 같이 놀 시간 없어요 자꾸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자꾸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노는 줄 알아요 그냥 뭐 노는 줄 알아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넓은 들판에서 마구 뛰나고 싶어 쉼이 필요해 다행히 그냥 뭐 노는 줄 알아요 바로 올라올 수 wün을일까요? European 감사합니다.